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호입니다. D-101 응원 및 9월 모평 대비 학습 간단하게 영상 좀 올리겠습니다. 이 캐스트도 선생님이 많이 올릴 생각도 있긴 한데 또 이 캐스트 많이 올리면 학생들이 또 이거를 보느라고 시간이 약간 또 낭비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문뜨문 중요한 시점만 내가 간략하게 짧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 31일이에요. 이제 이거 영상 올라가는 건 8월 1일 될 텐데 벌써 8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계살려 보면 작년 수능 봤을 때 오, 이제 내가 수험생이구나. 또는 재수하는 친구들은 오, 이번 수능 너무 못 봐가지고 내가 재수하겠구나. 그런 마음 먹었을 거야. 그게 한참 전입니다. 작년 11월. 벌써 겨울 지나고 6월 모평 지나고 그리고 벌써 7월 8월로 넘어간다고.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정말 빠르죠? 자, 일정을 잠깐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8월 6일 되면 수능 D-100일입니다. 자, 8월 22일 날 이때부터 수능 원서 접수를 해요. 나 홍길동은 올해 수능 볼 사람입니다. 라고 원서를 제출합니다.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취합해서 이렇게 제출할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기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좀 다 해가지고 다 낼 건데 내가 수능 무슨 과목을 볼지 결정할 거야. 국어에서는 뭐 보고 수학에서는 미적 확도 뭘 볼지. 그리고 탐구 과목. 나는 뭐 예를 들어 생원가 뭘 볼 거야. 이런 걸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 내면 이제 오, 내가 올해 진짜 수능을 보는구나 느낌이 확 올 거예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9월 4일 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지요. 이건 정말 진검승부 거의 비슷한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모든 과목의 이 범위가 수능과 동일한 범위, 전 범위가 되고요. 결정적으로 이때 고3과 재수생, 반수생까지 다 봅니다. 정말 이때 성적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공부를 또 한껏 많이 하고 대부분 볼 거예요. 알겠죠? 이 결과를 갖고, 가채점 결과를 갖고 며칠 후에 9월 9일부터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각 대학마다. 그러면 자기가 정시에 유리한지, 또는 상향할지 하향할지 그냥 안정적으로 갈지 뭐 이런 걸 결정해서 수시원서 접수합니다. 이때 뭐 분위기 또 난리가 나요. 내가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원서를 접수를 했어. 그럼 벌써 연세대학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 반 분위기 난리가 납니다. 약간 바람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벌써 이렇게 되면 아주 분위기가 한껏 수능 냄새가 나고 엄청 긴장도 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11월 14일 날 수능을 보는 그런 일정입니다. 일정들이 이제 바짝 이렇게 쭉쭉 연달아 진행이 돼요. 정말 시간 빨리 지나왔죠. 여러분들은 벌써 작년 11월쯤 해가지고 이제 내가 고3이 되는구나 그 생각 했을 텐데 또는 재수하는 친구들은 아픔이 있어가지고 각성하고 다시 시작했을 텐데 벌써 겨울 지나고 새학기 시작됐고 6월 모평 끝나고 아 장마가 되는구나 더워졌구나 그런데 8월이 됐다고 빨리 지나갑니다. D-100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느낌이 좀 교차가 될 거예요. 마음가짐을 좀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 거고 지금 장마도 이제 거의 끝났는데 엄청나게 더워요. 오늘 선생님이 이제 오면서 차 타고 이렇게 봤는데 35도 36도까지 올라갑니다. 엄청 더워요. 이런 날들이 아주 더운 날들이 한 보름 정도 2주 내지 3주 정도 지속이 될 거야.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날도 덥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는 한 게 없는데 시간만 가는 것 같은 조바심도 나고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졸고 힘들어하고 진도 안 나오고 이해는 안 되고 점수는 안 나오고 많이 자책을 하기도 하고 힘들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수험생활 너무너무 힘든가 아는데 그 수험생활로부터 해방될 날이 100일밖에 안 됐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100일 지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수험생활 이제 끝이라고 100일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금방 지나가잖아. 3개월 남짓인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외롭고 힘들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것도 다 못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정말 너무 괴로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날들인데 100일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봅시다. 알겠지? 여러분 일부러라도 인상 쓰지 마시고요. 조금만 웃어보세요. 가짜 웃음이긴 한데 내가 웃잖아요. 그러면 내가 웃는 것 때문에 뇌에서의 반응이 또 일어납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너무 괴롭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쪽으로만 가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힘내시고요. 또 많이 외롭고 고독 이런 분이기 때문에 참 그것도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은데 원래 공부는요.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책과 나와의 싸움이라고 또는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선생님과 나와의 교감 과정이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원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 여러분들이 수험생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딱 앞으로 100일만 외롭고 고독한 이 싸움 그것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원없이 마음껏 친구들과 또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좀만 참았으면 좋겠어요. 힘내시고. 나 혼자만 힘들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국에 있는 수십만 명 수험생들이 다 거치는 과정이고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과정 거쳤어요. 거의 대부분. 선생님도 수험생활 거쳐왔고 다 거쳐왔어. 선생님도 수험생활 했던 거 어렴풋하게 좀 먼 과거지만 기억이 나는데 지나고 나고 보면 할만 했어요. 좋은 추억이었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야. 아주 힘든 그런 시기라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시간이 다 똑같이 흐르고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흘러가고 나면 뒤돌아갔을 때 아 내가 이랬었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지. 또는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다고. 살짝 빠지면 다른 얘기를 좀 해면 선생님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인지 장기인지 모르겠는데 군대 생활이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군대. 선생님 때만 해도 군대가 2년 훨씬 더 넘었어요. 그래서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더라고. 강원도 철원 철원 거기서 선생님이 이제 육군 군생활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춥고 여름이 덥고 그래요. 훈련도 빡세고 옛날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더라고.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좋은 기억이에요. 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태어난 조국을 위해서 국방의 의미를 다 했구나.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아는 분들이 조금 그래도 편하게 지냈을 것이다. 라는 보람도 느끼고 내적인 성장도 거쳤을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고. 마찬가지로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물론 수험생활이 군생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알겠지? 조금 전략적인 학습 이 방향으로 조금 틀어서 내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일정 얘기했는데 8월 말부터 9월이 되잖아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때 아침 저녁으로 선서원에 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모든 수험생들이 정말 열공 모드에 돌입합니다. 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평가원 모의고사 이때 이제 막 되니까 정말 공부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막 든다고. 수능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그래서 그때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때 역전이나 변별이 되지 않아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8월 한 달입니다. 진짜 마지막 역전의 기회야. 딱 한 달 남았어. 이때는 날이 너무너무 덥고 힘들고 체력적으로 지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정말 공부 슬럼프에 빠지고 포기하는 애들도 생기고 난리가 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버티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면 역전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마지막 역전의 기회입니다. 딱 한 달. 9월부터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하니까. 알겠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우 내가 진짜 바닥이고 내가 슬럼프야 라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 다시 한 번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냐 그러면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버티기만 하세요. 버티기만 하시라고. 다른 걸로 빠지지 마시고 다른 생각 어 나 진짜 재수할까? 삼수할까? 나 진짜 이거 목표를 좀 바꿔볼까? 이러지 마시고요. 버티기만 하세요. 책상에 앉아있기만 하시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되고 진도가 안되고 졸리고 그래도 앉아서 버티기만 하세요. 왜? 꽤 많은 친구들이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뒤로 가요. 뒤로 간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버티기만 하면 상대표 가수로 계속 뒤로 밀리는 친구보다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힘든 발걸음이지만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려고 하세요. 조금씩이라도. 알겠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 알겠지? 힘내시고 그게 아니고 나는 진짜 지금 각성이 되어 있어. 8월 됐더니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런 친구들은 정말 모든 에너지를 수능 학습에만 집중해서 하시면 좋겠고. 알겠지? 자, 그리고 모든 친구들한테 다 해줄 수 있는 얘기 마지막 역전의 기회가 8월이야. 수능 때까지 IT기기 중단하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매체라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악영향을 주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도구라 그래요. 스마트폰 특히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IT기기 노트북이 됐건 태블릿이 됐건 물론 제한적으로 내가 메가스터디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된다. 또는 여러 정보를 캐치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써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대부분 뭐합니까? 이거로 게임하구요. 게임하구요. 유튜브 쇼폼들 있죠. 릴스 쇼츠 틱톡 이런거 보기 작아가면 그냥 완전히 시간 낭비되고 에너지가 줄줄줄 셉니다. 내가 이거 강조하는 그 캐스트를 4월 5월에 올렸잖아요. 그 실천하는 학생들 많더라구요. 근데 지금 아직 못했던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스마트폰 태블릿 불필요한 그 시간 보내는 거 중단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역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 올라갑니다. 가능성 알겠지? 수험생 커뮤니티 들락날락거리고 친구들이랑 카톡 단톡에서 여러 잡담하고 전부 다 그게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줄줄 다른 데로 빠트리는 새어나가버리게 되는 루트가 된다고 연예인들 덕질 하지 마시라 오케이 이것만 줄여도 정말 많은 시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아까 슬럼프 빠진 친구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잠을 자는 걸 더 권장합니다. 이 뇌가 한계가 있어요. 잠을 자야 공부가 깨어있을 때 잘 됩니다. 4시간 5시간 무조건 잠만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잠을 좀 더 자고요. 약간 산책을 하세요. 핸드폰 들여다보지 마시고 음악 듣지 마시고 음악 요즘에 아이돌들 너무너무 정말 멋있습니다. 케이팝 한번 보기 작아면요. 그냥 깊게 들어가요.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알겠지? 게임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웹툰보그라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또 사람 관계도 이걸로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중단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딱 100일만 수능 끝나면 원없이 하세요. 원없이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위시리스트 적어놓으세요. 나 정말 게임 미친듯이 할 거야. 롤. 내가 진짜 하루에 20시간 하세요. 괜찮습니다. 잠 원없이 잘 거야. 친구 많이 잘 안 잘 거야. 나이 좀 있는 친구들 술도 한잔 할 거야. 하세요. 여행 원없이 다 하세요.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때까지만 100일동안만 중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할 수 있죠? 구체적인 거 생명원 구월모평 대비 학습 방법 간단하게 메인 강의는 상크스나 올바원 입니다. 물론 섬기한 듣는 친구들도 있다 그러면 그거라도 열심히 하시고 상크스 올바원 지금 듣고 있는 거 꾸준히 하시고 꼭 완강 하시고 상크스 올바원 이거와 병행해서 단계별 모의고사 안 했다 그러면 개념용 모의고사도 하시고 16모고 18모고 추론용 모고 이 순서대로 추론용 모고 조금 어려우니까 나중에도 됩니다. 이 순서대로 쭉 하시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20문제 전체로 되어 있는 모의고사 시즌1 벌써 7월에 나왔고 8월에 시즌2 조만간에 나옵니다. 9월 모평 대비니까 이거 하시되 다른 거 할 거 많다 그러면 시즌1만이라도 알겠지? 선별적으로. 내가 시간 여력된다 그러면 시즌2까지. 다음은 참 좋겠습니다. 9월 모평 의미가 있어서 그래. 그리고 이건 보너스.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인데 6월 모평 대비를 했던 것처럼 라이브 모의고사. 1회분 무료로 할 겁니다. 8월 22일날. 알겠지? 이거 공지 올라가니까 9월 모평 대비로 이거 하니까 시간 맞춰서 할 거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쭉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학습 가이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100호 페이지 상담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2 9월 모평 대비 학습 방법. 메인은 섬계수환 반복입니다. 특히 6월 모평과 달리 9월 모평은 전범위로 확장되기 때문에 후반부, 특히 분류 단원까지 공부 다 하세요. 동물, 식물 분류.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하시고. 그리고 고난도 스킬도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까지 와야 돼요. 후반부, 하디바인, 그리고 제한요소 추론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거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됩니다. 섬계수환으로 다 커버돼요. 그리고 개념용 모의고사 아직 안 풀었던 친구들 18회이니까 이거 아주 효율적이거든요.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0문항 전체 모의고사는 퀄 모의고사가 8월에 2개 회차 나오고 10월에 3개 회차 나오니까 9월 모평전에 8월에 나오는 것도 여력되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이브 모의고사는 생툴은 준비를 못했어요. 양해 바라고요. 추가로 EBS 수투과 수환 정말 가성비 좋으니까. 또 투과목은 컨텐츠가 적잖아요. 워낙 소수가 보는 거라 그나마 이거 좋습니다. 이것까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지? 이 정도로 학습 방법. 학습 방법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알겠지? 마찬가지로 생투하는 친구들도 백호 페이지에 상담 컨설팅하는데 질문 주시면 선생님이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 지칠 수 있어요. 힘내시고 잘 먹고 잘 시간에는 잘 자고 그리고 버텨봅시다. 그래서 11월 수능 때 여러분들이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백호 끝까지 여러분들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